오케이, 낚시 어땠어요? 뭐 좀 잡았어요? 네, 잡았어요. 근데... 많이 안 잡았어요? 없어요, 물고기가 별로 없어요. 나중에 큰 물고기 잡으면 알려줘요. 네네네. 가론, 가론. 가론, 네. 오케이. 이거 말하기 1분. 뭐 훈랑 네. 말하기 1분. 이거 연습하는데 왜 하냐면 이거 연습하면 만약에 이에 한 70% 할 수 있어요. 기후 록헌 5% 그리고 중타고테 쪼 20. 이거 볼게요. 뭐 훈랑 네. 뭐 하이 주제 하이 너의 호 혹 고테 쪼 20. 총 5분. 방 농룡과 민. 다오기 농어 혹 기아 랑 네. 한 찬. 혹 고테 쪼 비에 휴 흐독 바노니우 판짱. 바온시우 판짱. 이 휴독 허운 밤의 반짱. 고 거테 바타오 쪼쪼 추운. 그러면 이중에 주제를 하나 골라봐요 아무 시장이나 괜찮고 시장소개 공원소개 시장소개 그럼 내가 공원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공원중에 한국공원 뭐있을까 공원의 여기 있는 작은 공원 소개해볼게요 태안해안국립공원 소개해볼게요 내가 들어봐요 1분 동안 얘기할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은 태안해안국립공원입니다 태양국립공원은 한국의 아름다운 바다에 대해서 보존하고 관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한국에는 태안해안국립공원 다도해해안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중에서 태안해안국립공원은 태안반도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해양국립공원에는 많은 해수욕장이 있는데 대략 30개 정도 해수욕장이 있고 해수욕장에는 아름다운 해변과 신두리 같은 경우에는 사구가 있고 또 해양식물과 해양생물도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바오 뉴 반짱? 십 퍼센트 십 퍼센트 뭐 무이? 무이 무이 반짱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시장 소개할 거예요? 베트남? 베트남으로? 네 태양배? 어느 시장? 네 마포는 아니예요? 베트남에잇은 매우 많은 관계를 한국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계를INK 그 한국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행을 공개하는 시간에 한 달 정도 일정한 시간에 한국행을 살펴보는 한국행을 van이로 아주 많은 그런 일을 저녁, 사장,商소 등의, 식품 혹은 디지털에서icas이 더 비 그래가 더 비용. 다른 정보가 더 비용.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는 편집이거나 시장에서서부터 지역에 있는 곳에서 20%에서 20% 전통시장 많이 있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베트남 그 다음은 이거 한번 해봐요 이거 베트남 음식 있죠? 베트남 음식이에요 이게 아마 저건데 자본 자본? 아니아니아니 그 저 그 몸땀? 몸뚱? 몸뚱? 몸뚱인가 뭐 있어요 새우젓갈 몸뚱 몸뚱 몸뚱하고 뭐 이런거 있는 사진 잠깐만 사진이 더 있거든 이게 네 보면 더 알 수 있을 수 있어 아 몸뚱 이 사진이거든 네 아 네네 몸뚱 아니야? 몸뚱 맞죠? 두푸 아 네네 두푸 튜 몸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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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네 이거 관해서 얘기해봐요 내가 먼저 까우팅한 베트남 음식 중에서 새우젓갈과 새우젓갈을 이용해서 먹는 음식이 있는데 다양한 요리 재료를 사용해서 먹을 수 있어요 다양한 요리 재료를 사용해서 먹는 음식이 있는데 다양한 다양한 요 음식 자료 찍히네 아 땡뱃 잠깐만 링크 바로 출릴게요 네네 링크 주세요 보냈어요 3페이지 있어요. 3페이지 있어요. 4페이지 있어요. 4페이지 있어요.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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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6페이지 있어요. 6페이지 있어요. 6페이지 있어요. 6페이지 있어요. 7페이지 있어요. 7페이지 있어요. 7페이지 있어요. 5페이지 있어요. 6페이지 있어요. 6페이지 있어요. 6페이지 있어요. 6페이지 있어요. 7페이지 있어요. 6페이지 있어요. 7페이지 있어요. 6페이지 있어요. 7페이지 있어요. 여기 안겜 자료, 마찬과 먹어서 아주 맛있어요. 네. 네. 오케이. 저도 분다 맘돔 좋아요. 아, 이렇게. 좋아요. 나도 맛있게 먹었어요. 또 풋고개도 맘돔 하는 데 있어서 먹어봤어요. 네. 이거 단어 주제가 뭐냐면, 팩토리가 단어 주제예요. 너희 팀 베트, 또희 다 미에트 팀 한. 네. 야 마이. 야 마이. 공장. 공장. 수험. 수험 워크샵. 작업실 또는 워크샵. 이거 작업실? 수험 워크샵. 작업장. 작업장. 수험 워크샵.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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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수험 워크샵. 작업장. 네. 항화. 제품. 제품. 상품도 맞아요. 네. 상품도 맞아요. 네. 상품도 맞아요. 네. 원한. 원한. 작동. 작동. 또는... 어퍼레이션 젯 조정. 기획비. 장비 장비 장치. 네. 장비 장치. 랍랍랍 조립 또는 조립 생산성 질능 품질 황톤커 황톤커 발명품 맞아요 기술 엔지니어 우리 보통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그냥 기술자 같은 말 엔지니어 기술자 상품 상품 아 이거 상품과 제품 비슷해요 하당 가당 인프라스트로는 설비 공장 설비 상품 환전 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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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주엔 반주엔 트랜스포테이션 교통인데 아마 반주엔 트랜스포테이션 운송 운송 열 개 문장 있어요 한 번 읽어주세요 네 아 아 독 까우 티엥벳 야 네 독 티엥벳 네 독 까우 티엥벳 아 네 매 네 네넨 동작 로 노동 아이를 예수님은 기획 및 세이릅 지금 어디 나면 잠깐만 오 오 오 오 유페이지 사오페피 사오페피 아 야 매일 사안수트 레인티 오토로 어, 오케이 야 매일 랭켄 오토 이거 켄안 알겠어요? 랭키는 공장? 네 이 공장은 생산합니다 랭켄 오토 자동차 안 써도 돼 홍백 쓰지 마요 그냥 말하고 공장은 자동차를 랭켄 영관에서 생산 생산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파이 생산 수업 생산 수업 생산 수업 생산 수업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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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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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룸을 사용해서 생산합니다. OK, 다음 공예 가오동 곱과 생산 행세 공예, 가오동 곱과 생산 행세 동예는 인더스트리, 산업은 농값, 발전, 경제 발전을 하고 농값? 뭐예요? 농값? 안 써도 돼. 그냥 이따가 뒤에 나와요. 이따가 번역 있어. 어? 번역? 아, 잠깐만. 번역 어디 갔지? 아, 잠깐. 번역 있는데? 이거 안 써 안 했나 보다. 아, 이거. 아, 이거 번역 잠깐 빠트렸는데? 잠깐만. 아, 이거. 오케이. 이따가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다 중에. 어, 또.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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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도 돼요. 근로자, 작업자. 근로자는 다 듣다오도 숙련다오도 다 듣다오? 다 듣다올 ¿그 Stalin은? 네, next. 내 땅산숫 생산품? 땅산숫 제품 생산 땅산숫? 온라 땅산숫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화가 있었는데 한 번 봐요 뭔지 새로운 장비가 생산을 증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비 뭐 채핍은 장비 특조와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새 제품이 누화받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네 기술 당 특현 각 및 탑 điều기엔 chất 룡 기술 당 특현 각 및 탑 주기엔 찾 룸 기술은 엔지니어 기술자들은 특현 각 및 탑 주기엔 찾 룸 및 탑 발전 및 탑 주기엔 찾 룸 아 찻 룽 하지 찻 룽 관리 잠깐만요 또 북한이 해야 되겠어 품질 제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품질 제어 품질 제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찻 룽 아 품질 찻 룽 품질 제어 품질 품질 아까 품질이 뭐였지 찻 룽 볼게요 아, 차 룬 풍지 밟는 풍지인 풍지인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랄랍 과정은 뭘까요? 최종 제품은 높은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종 제품은 최종 제품은 최종 아 과정 최종 제품은 높은 품질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닌데 최종 제품은 산품 꾸아이쿡 이건데 잘못 봤어요 최종 제품은 아니고 조립 공정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최적화되었습니다 조립 공정 과정 과정 랍 랍 조립 아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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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은 상품을 낭산하기 위해서 최적화되어야 합니다 독도 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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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화 유화 최적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독 아 상품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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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롹 품질 장롹 품질 뭘까요? 항톤 항톤 재고는 주기적으로 점검되어 현실을 방지합니다 항톤 재고는 코덕 게임 점검하다 자, 린키 린키 라 정기적인 린키 정기적인 네 해서 자, 녀석 아 탓, 탓 뭐예요? 탓 탓, 추왓 또 까먹었어 손실, 손실 손실이 방지하다 잃어버리다 손실을 찬 찬 탓, 조합 손실 손실 잃어버리다 마지막 손실 어 손실 손실 잃어버리다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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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과정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만추앤환화 제품을 유통지점 유통 만추앤환화 유통하는 것은 공장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기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제품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다. 생산 한번 해볼게요. 이 공장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합니다. 이 제조 공장은 많은 현대적인 기계를 사용합니다. 제조 공장입니다. 제조 공장입니다. 제조 공장입니다. 고급 기술 산업은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제조 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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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공연, 기계 조작,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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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 으 새롭고 계 제 시스템이 모의 다 듣도 바오 밴드 한 대 탕 상수학 제 시스템이 모의 다 듣도 바오 밴드 한 대 탕 상수학 제 시스템이 모의 다 듣는 방향이죠 제 시스템이 모의 다 듣는 것입니다 제 시스템이 모의 다 듣는 환경입니다 제 시스템이 모의 다 듣는 환경입니다 퀄리티 효능 요edereen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소당aben 공 Grind 비엔밥 유캔 잘 룬 룬기수 룬기수 당 조치를 취하다 흑캔 각 비엔밥 유캔 잘 룬 유캔 제어하다 잘 룬 품질 품짐 제어 조립 공정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최적화 되었습니다 공정 라 과칭 아 네 과칭 조립 라 랍랍 랍랍 와칭 랍랍 내 찬 땅 수아 땅 수아 땅 수아 장사 높이기 응 땅 산 수아 최적화 되다 최적화 뭐예요 땅 도유 덕 도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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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화 최종 제품은 높은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아 하오 수론 ca 충족하다. 품질, 기준, 기준, 주, 추원. 충족하다. 답, 응. 답, 응. 답, 응. 재고는 주기적으로 점검 되어 손실을 방지합니다. 정권 contre계약 정권 스스로 방지 정권적으로 정권 곁의 기관에 정권 결정 정권 결정 정권 정권 감사합니다.